24일 KT는 약 4천평 규모로 조성된 국내 최대 실내스포츠 테마파크인 볼베어파크에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에어맵코리아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볼베어파크는 부천 웅진 플레이 도시에 새로 조성된 실내설매, 볼링슬라이드, 대형 볼풀장 등을 보유한 실내스포츠 테마파크인데요. KT는 볼베어파크 운영사인 CMZ코리아와 계약을 체결하고 최적의 공기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내외 측정 데이터, 공기청정기, 제어 플랫폼 등을 연동해 실내맞춤형 에어맵코리아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KT는 볼베어파크와 가장 가까운 실외 공기질 측정소와 볼베어파크 내부에 설치된 측정기의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고 공기질 상태에 따라 공기청정기를 자동 제어할 수 있는 플랫폼도 서비스합니다. 또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볼베어파크 출입구에 실시간 공기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소를 운영합니다. KT 관계자는 향후에도 에어맵코리아 플랫폼을 실외 공기질 데이터 제공 서비스에서 더 나아가 산후조리원, 키즈카페, 요양원 등 실내 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환경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KT 비즈 인큐베이션 센터 이미양 상무는 이제 실내에서도 KT 에어맵코리아 플랫폼으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고 공기정화 시스템과 연계해 관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됐다며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실내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업체들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